네, 미우사랑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. 두 번째 준비한 곡은 사랑아 반갑다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도 요새 어머님들이 모임자리에 친구분들과 함께 또 회사에서 MC 갔을 때 많이 불러주신다고 합니다. 사랑아 반갑다 보내드리겠습니다. 사랑아 반갑다 사랑아 반갑다 날 보고 싶다 나의 명하에 말아 나의 명하에 말아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사랑아 반갑다 날 보고 싶었다 나의 명하에 말아 내일이 더 뭐라 해도 오늘 밤 같아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더 깊을 수가 없어 더 깊을 수가 없어 오늘 만나서 나는 정말 어떡하면 좋아 내 곁에 지고 싶어 내 곁에 지고 싶어 영원히 믿고 싶어 오늘 만나서 사랑아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 사랑아 사랑아 반갑다 날 보고 싶었다 나의 명하에 말아 나의 명하에 말아 나의 명하 나의 명하 나의 명하 나의 명하 아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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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명하 내 사랑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 사랑과 반갑다 멀고 싶다 나 알이면 나의 말 나 이리 나 이리 나 고마워 먹으면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사랑과 반갑다 내 곁에 와줘서 왔어요 내 사랑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아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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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 아야야야 사랑과 반갑다 오랜만에 템포가 빠른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가사들 10분 어디 가져와서 불리기 좋으시겠죠? 네 88714입니다 노래방보로 좋으시죠? 즐거우시죠? 와야될 가사들 10분